안녕하세요. 내과 여덟. 오늘 제가 만든 도형을 보실래요? 물론 어떤 모양이든 멋집니다. 사람 어머 저게 무슨 모양이야? 이것은 직육면체입니다. 직육면체는 두 개 이상의 정육면체가 합쳐져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 나는 4 곱하기 4이지만 2 곱하기 4 곱하기 2이기도 합니다. 오. 이제 이해가 된다. 저도 직육면체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. 그녀를 보자. 50살을 만나십시오. 그녀는 내 직육면체 친구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내 이름은 쉰넷이야. 그리고 나는 직육면체 슈퍼 직사각형입니다. 보다? 그렇구나. 54. 좀 더 이야기해줘. 알겠습니다. 저는 227입니다. 우리는 두 개의 큐브. 나도 산빨은 18이야. 그리고 난 그게 다라고 생각해. 만나서 반가웠어. 54.